네, 안녕하세요. 이민호입니다. 주대복과는 처음으로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정말 신뢰도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또 행복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컨셉은 제가 생각하는 럭키 넘버인 숫자 7을 바탕으로 7각형을 형상화해봤고요. 그리고 각 변마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작업을 통해서 제 고유 신발까지도 갖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아직 많이 서툴고 어설프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